와 이거 진짜 사람이 주물르는 것 같아요. 진짜 미쳤어요. 인체 굴곡에 맞춰 손맛이 느껴지는 4D 마사지. 따뜻한 마사지가 가능한 2단계 온열 조절. 절대 흘러내리지 않는 등 버클과 핸드 스트랩까지. 이거 작동되는 거 맞아? 저소음 작동 고급 BLDC 모터 탑재. 심지어 분리세척까지 가능하다고? 여러분 마사지건 혹시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잘 안 쓰게 되죠? 매번 이렇게 들고 직접 마사지 부위에 대고하는 게 솔직히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구석에 쳐박아두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탁 목 위에 걸치고 전원 버튼만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양쪽에 팔을 걸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마사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꽉꽉 목 뒤를 눌러주는 마사지가 정말 시원해요. 마사지기 내부는 6개의 헤드가 있어서 몸의 근육 라인에 맞게 편하게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피로가 정말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주무르는 것 같이 꽉꽉 구석구석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줘요. 아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온열 작동을 하는데요.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1단계에는 45도, 2단계에는 50도로 원하는 온도로 조절 뒤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면 피로가 더 잘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고정 댓글에 지금 남겨드린 주소에서 구매하시면 만원이 즉시 할인 적용되어 9만 9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최저가예요. 기간은 딱 3일간 진행하고 있어요. 선물용으로도 딱 좋아요. 자녀분, 직장인, 부모님, 육아 피로를 싹 다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흘러내려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버클 스트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등에 고정해주면 흘러내리지 않고 편하게 사용 가능해요. 게다가 유선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달리 내부에는 대용량 2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최대 90분 동안 사용 가능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가져가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고급 BLDC 모터를 사용해 타사 제품인 경우 소음이 커서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 닥터바른 에이든 제품은 소음이 적고 수명이 길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름 모드 설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혈적 모드는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는 스타일이고 연속 모드는 조금 더 빠르고 시원하게 눌러주는 마사지 설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마사지하는 걸 좋아해 연속 모드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에 자주 닿는 부위면 나중에 땀냄새 때문에 걱정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딱 알았는지 패브릭 부분을 이렇게 지퍼로 분리가 가능해 따로 세척을 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닥터바른 에이든 포터블 안마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공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빠르게 준비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